안녕하세요 아빠동반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예방성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손 씻기입니다 제가 1단계부터 6단계를 오늘 리뷰를 볼건데요 자 한번 가시죠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자 이제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봐주시고 다 읽으셨으면 우리 써니가 어떻게 할건가 제가 직접 손을 씻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씻어볼까요 고고 자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완전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노래 그냥 물을 씻어주세요 자 두 번째부터 아빠가 그럼 얘기를 해줄까요? 네 그러시죠 자 첫번째 자 이제 물을 씻었으면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미눈 묻혔죠 지금 네 묻혔죠 네 묻혔었나요? 네 그 다음 2번이 뭔가요?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네 이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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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랑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남았습니다 흐름 물에 씻어주셔야죠 흐름 물에 씻어주셔야죠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 써니가 해줬네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그럼 이제 안녕 자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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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